아름다운지 말야 You're my celebrity 현아 언니 노래 너무 좋아서 I'm not cool 뻔해 That's so fun해 아 싸이코랑 4개 고민이다 다 너무 좋아 이거지 양자택을 어떻게 합니까 태연 선배님 Fine이랑 태연 선배님 What do I call you 다 좋은데 I'm not fine Fine is not fine What do I call you now? A씨랑 Celebrity 저는 저는 Celebrity Celebrity 잊지마 눈 흐린 별들 사이 내 눈으로 그리면 하나 봄이 니가 가윤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're my celebrity 버블팝이랑 립앤입이요? 저는 나에게 널 바라지마 더풍처럼 커진 맘을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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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버블 버블 팝 팝 아 근데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이번 노래 현아 언니 노래 너무 좋아서 무대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지금 춤 잘 추시는 분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무대도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잘 추시더라고요 하긴 너무 좋아 나라나나 나나나나 나또나나 라디오사 나도 나나나나나 락살모사 음.. 암 나 day 맘므모의 너뉴즈먼 들이랑 힙 머리 어깨 무릎 맞나? 롤러코스터랑 벌써 12시 어떻게 골라 롤러코스터랑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 주기 싫은 걸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끙끙끙을 가라고 가라고 열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솔직할 수 없는 걸 12시 음악 음악 음악